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알아서 할게. 잘 하고요. 모릅니다. 저도 모릅니다. 저도 소개팅 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. 어떻게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.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. 잘 모르시는 걸로. 네. 전 모릅니다. 모든 관심을 쏟아주시는 국민들께 한마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시연 찬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시연 찬스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잘 모르겠고요. 이게 제가 모든 걸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. 고맙습니다. 여자분께 한말씀. 그분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시라 제가 굉장히 그 말을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저희들이 아마 이것이 익숙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되는 얘기는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따라하겠습니다. 네. 트위터 마이 러브 KBS 많이 사랑해주세요. 남자의 자기 있어요. 마이 러브 KBS 마이 러브 KBS 마이 러브 KBS 마이 러브 KBS